엘리자벳이 이 소음과 부르고가 출발합니다. 혹시 보셨나요? 그 올스타 홈브이 준비했거든요. 오 네. 오 잘 추는데요. 박수 모두 해주세요. 아니 엠스타가 득점이 났을 때였는데. 선수들이 다 뒷걸음을 치고 있어요. 자 무슨 쯤인가요? 아 네. 아무마나 틀어줘도 될 것 같아요. 아 우리 김달리.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. 나오나요? 기대하고 있네요. 아 네 달라요. 일단 표정이 좋아요. 그러니까요. 이 틱톡과 릴스 많이 나오는 음악이죠? 릴스인 것 같아요. 릴스 거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. 릴스에서 나옵니다. 이야 정말 잘 춥니다 오늘. 일단 표정이 너무 좋아요. 와우. 일단 승. 비혁경. 야 진짜 비혁경. 와. 처음 봤네요. 저는 정말. 와 정말. 저는 많이 봤어요. 원래 사람들 일단 선수들 놀릴 때 저래요. 야. 저게 뭐야 막 이런건데. 진짜 배꼽 뺍니다